분명 주도권을 딱 잡았을 때는 폭발력을 보이지만 그 전까지는 좀 그 힘을 좀 숨겨 놓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. 예전에 백홍석 구단이었다면 아마 여기를 막고서 일전 불사를 외쳤을 겁니다. 감명하게 큰 자리를 향했고요. 단점이 있는데 보강 안 해도 되나요? 여기는 이제 이렇게 끊는 순간에 이 두 방이 대단히 아프기 때문에 웬만한 타이밍이 아니라면 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. 근데 분명 나중에는 이걸 오! 이게 맞으니까. 이렇게까지 서두릅니까? 두 방을 견디나요? 오늘 심상치 않네요. 예상을 자꾸 빗나가네요.